깐느, 깐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그 실금이 같다 발표가 되는 순간 어떠셨나요? 저는 사실은 화면을 잘 보시면은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 얼굴이 나오고 제 모습이 나오면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깐느, 깐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그 실금이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상은 뒷목을 잡기도 하고 별의별 갈비뼈만 이렇게 좀 피해가는 그래서 굉장히 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잘 보시면은 정말 자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갈비뼈를 피해서 그 주위로 옮겨가는 그 디테일을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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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